며칠 사이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더욱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0.9도로 아직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6도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오늘 아침까지,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출근길도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후부터는 동풍이 불면서 더욱 건조해지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재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낮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과 전주가 15도를 보이겠고요. 부산은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인천은 13도가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지역인 연천과 포천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동부지역인 남양주는 16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15도에서 16도 사이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 3.1절에는 전국으로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 기온은 계속해서 온화하겠고요.